바지는 키가 크니까 아래서 싸야 돼 이거 다 놓았던지 해야 된다 아니야, 절대로 그런 게 아니야 뭐 1점 많이 넣어놔면서요 이게 왜 우면하나 그 통에 넣는 거 있잖아 제일 쉬운 게 1점 그거 보면은 여기서 하나에 던져보면은 어디쯤에 떨어지느냐 요걸 봐야 돼 이거 절대로 똑바로 이럴을 다 사신대 별로 하고요 그게 없네 1점 많이 넣어라 그랬으니까 성공하셨습니다 1점에 1점에 몇 개 넣는 거 10에 좀 넣어보세요 그래도 1점 요구를 줄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실 아, 1점 요구면 김진호 선수의 후배 자신감 있게 세게 뜯는 게 아니라 세게 뜯는 게 아니라 1점에 넣었잖아 1점 아니야, 심지어 했어야지 자기 방에 국가대표가 있었다면서 어떻게 눈질도 배워도 배우지 국가대표는 오 이준 이야, 뭐 직선에 쫙 잘하시네 이준 아니, 구멍이 무슨 택 구멍이 무슨 택 구멍이 무슨 택 구멍이 무슨 택 다 놓아있던 지야돼 다 놓아개게 구멍이 날 거 같아 스윙박 하면은 오 된다,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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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1점에 넣었다 바쁘지 않잖아요?